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8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이 도를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요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대학 다닐 때 일주일이면 두 번 내지는 세 번 채플이라고 해서 예배에 참석을 꼭 해야 됐습니다 점심 어간쯤에 학교 강당에서 채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보통 교수님들 혹은 학교에서 부탁을 한 목사님, 선배 목사님들이 오셔서 설교를 하시는데 외국에서 목사님이 오시면 보통 교수님 친구분들이에요 공부를 같이 했다든지 선배라든지 스승이라든지 미국인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교수님이 통역을 하고 계셨는데 설교를 쭉 하다가 예화 중에 물에 빠진 사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물에 빠져서 허우적 허우적 하고 있던 사람이 주변에서 사람들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도와주세요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한국말로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알아듣는 거니까 옆에서 계신 교수님이 가만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다 알아듣는 건데 그랬더니 미국인 교수님이 있다가 옆에 있는 자기 친구를 보고 그러는 거예요 통역 안 해? 한국말이 되는데 무슨 통역을 해요? 가만히 교수님이 어이가 없다는 식으로 쳐다보고 있으니까 헬프미 해야죠 그대목을 한국말로 준비를 해 오신 거예요 설교 중에 그러니까 통역하던 교수님이 웃기기로 하고 헬프미하고 통역을 했습니다 점심 와간 쯤에 나란하게 인체 풀만 끝나면 밥 먹으러 가는 시간이거든요 그러고 있는데 미국인 교수님하고 한국인 교수하고 거꾸로 된 통역을 하면서 이야기했던 그 짧은 대목에 학생들이 점이 확 끼면서 그 대목만 왜 그렇게 기억에 남는지요 설교 시에는 그러잖아요 한참 자고 있다가도 뭔가 신기한 거 있으면 그것만 딱 기억하고 나가는 그게 뭔지 알겠더라고요 헬프미 도와주세요 돕다라고 하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동사라고 되어 있고 남이 하는 일이 잘 되도록 거들거나 힘을 보탠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아자르라고 합니다 아자르 오늘은 그 아자르의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아자르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사무엘상 4장을 배경으로 두고 있습니다 4장에서부터 시작된 긴 전투가 오늘 7장에 와서 마무리되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4장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각각 아벡과 에벤에셀에 진을 칩니다 우리는 사무엘상 7장에서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하고 재단을 쌓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미 사무엘상 4장에 이 지명이 나와 있고 거기서 전쟁을 한 번 치루었습니다 4장의 전투, 두 번의 전투가 있는데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 군대 4천 명이 전사합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우리가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 언약교도 안 갖다 놓고 기도도 않고 했나 보다 하고는 제사장 아들들에게 부탁을 해서 신로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교를 여호의 언약교를 에벤에셀로 가져옵니다 여호의 언약교가 등장한 순간에 이스라엘은 신이 납니다 이제 언약교가 왔으니까 이 전쟁 승리할 거야 그리고 막 환우성을 지르고 난리가 납니다 반대로 블레셋 사람들은 기가 팍 죽어버렸어요 쟤들의 신이 왔나 보다 우리 졌다 그런데 무명의 블레셋 장수 하나가 그 부하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전투에서 져가지고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겠느냐 옛날에 우리가 부리고 살았는데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힘내자 했더니 종이 되고 싶지 않은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이 건드려져서 그런데 힘있게 이스라엘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호의 언약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장에 나오는 두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 군대 3만 명이 전선을 하는 대참사가 일어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교도 뺏기고 언약교를 들고 왔던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하스도 죽임을 당하는 처참한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게다가 빼앗긴 그 전리품이 되어버리죠 하나님의 언약교는 블레셋의 신인 다곤 신전 안에다가 전리품처럼 갖다 놓게 되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 사장의 이야기는 3일상 사장의 이야기는 형식만 남아버린 이스라엘의 껍데기 예배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사사시대의 종말이 이렇게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들려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언약교만 갖다 놓으면 마치 부적처럼 성경책 여기다 갖다 놓으면 뭔가 일이 되는 것처럼 출석 후에 도장 찍으면 예배가 드려진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형식주의의 신앙을 고발하고 있었던 겁니다 언약교가 왔으니까 전쟁을 승리할 줄 알았는데 지는 정도가 아니라 괴도 뺏기고 사람도 죽고 제 세상 가문이 멸절돼 버리는 그런 어이없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7장에 넘어오기 전에 블레셋 사람들은 황당한 일을 경험합니다 전리품이라고 가져왔던 그 언약교에 하나님의 언약교 앞에 자기들에게 신상, 다곤의 머리가 그리고 두 손목이 끊어져서 넙죽 엎드려 버리는 그런 형상을 보고 놀라서 이 여하의 언약교를 자발적으로 전리품인데 자발적으로 이스라엘에게 돌려줍니다 4장과 7장 사이의 이야기를 보면 7장에서 유추해 보건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교 받기를 거절합니다 그 있으면 뭐해? 이스라엘의 전쟁도 승리로 끌어주지 못하는 그런 나무짝인데 하고는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래서 개인 집으로 가버립니다 그런 이야기가 4장과 7장 사이에 나오는 숨어있는 이야기입니다 미스바의 이야기를 읽으면 7장의 미스바에서의 사건을 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을 취하고 있었는지가 짤막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진다면 하나님은 필요 없다 그래서 어떻게 버려요? 그나마 남아있던 형식주의 예배가 다 없어져 버리고 바흘과 아스다로스를 섬기는 이방신을 섬기는 신앙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것이 4장과 7장 블레셋과의 전투 사이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7장에 와서 사무엘이 그런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종일 금식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회개합니다 뭘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의 내용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7장 1, 2, 3, 4절을 읽으면 이 앞에 있는 이야기를 유추해 볼 수 있는 사건들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만 드렸습니다 껍데기 예배 드렸습니다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투 뒤에 더 하나 앞에 엎드리기보다는 이방신상을 섬기며 그것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회개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4장과 7장 사이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엇나가고 있었는지를 충분히 짚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스바의 사건은 전쟁을 하기 위한 사건이 아니에요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너무나 엇나가고 있는 이 신앙을 바로잡기 위해서 지금 미스바로 모아놓고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전쟁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 상태를 다시 바로잡기 위한 모임이었거든요 그런 예배, 그런 기도회였거든요 블레셋이 이 소식을 듣습니다 지난번 전투에서 우리가 3만을 죽였는데 이것들이 또 모였어 그런데 흩어져 있는 게 아니고 한 곳에 집중적으로 모여 있으니까 지금 가서 쳐버리면 깨끗이 이 땅에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들을 몰아낼 수 있겠다라고 하는 판단이 블레셋에게 선 겁니다 그래서 쳐들어와서 싸우게 된 전투가 7장의 전투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다 다른 거죠 이스라엘은 회개하기 위해 예배로 모였고 블레셋은 그 기회에 모여 있는 사람들을 한꺼번에 죽이려고 밀려 들어온 사건입니다 어떻게 보면 7장은 이스라엘에게는 절체절명의 순간,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사람은 살면서 수많은 위기를 경험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삼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위기 앞에서 존재감이 사라져버리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런 위기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서서 앞에 패역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므로 하나님이 일하심을 백성들이 볼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성장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것이 7장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치르지요 전쟁을 위해서 모였던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 모였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 전쟁을 이끄심으로 큰 우레소리를 바라시고 그들을 밀어내기 시작하는데 어디까지요? 에벤에셀까지 몰아냅니다 이미 사장에 이 지명이 나와 있었어요 여기 처음 등장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다시 한 번 여기서 거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끝난 뒤에 마무리를 어떻게 적고 있느냐 하면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다시는 블레셋의 이 선을 넘어오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도에다 이 선을 그어놓고 보면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블레셋, 요즘의 명칭으로 팔레스티인입니다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말은 블레셋 사람, 블레셋 사람의 땅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옮겨놓은 거예요 그게 팔레스타인이에요 팔레스티인, 그게 블레셋입니다 지금도 싸우고 있지요 지난주에도 한바탕으로 폭탄 날아다니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런데 이 에벤에셀 선에서 블레셋이 넘어오지 못하고 거기 쭈그리고 앉아있던 시간이 역사적으로 세 번 있습니다 한 번은 사무엘 때, 한 번은 솔로몬 다이드 왕조가 너무 강력해서 그리고 지금이요 그리고 사무엘 때 영적으로 섰을 때에 하나님이 이 블레셋을 얼마나 구석으로 몰아붙이셨는지를 극명하게 볼 수 있는 아주 놀라운 사건이 사실은 7장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마무리한 뒤에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세우고 재단을 쌓고 거기서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기까지 여기까지라고 하는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간의 의미가 있고 하나는 장소의 의미가 있습니다 사장에서 잘못되었던 신앙으로 패배의 아픔, 국가적인 위기를 경험했던 이스라엘이 지금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도우셔서 지금 에베네셀까지 밀어붙이는 승리를 맛보았다라고 하는 그 강조의 단어가 여기까지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과 반역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에 그들을 다시 받아주십니다 그들이 회개하며 돌아왔을 때 그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을 구원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돌아와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빼앗겼던 땅에 대한 회복이고 죽었던 것이 살아나는 회복이고 깨어진 것이 다시 만들어지는 회복이고 위기와 암울함이 평화와 안식으로 바뀌는 회복입니다 이 하나님의 도우심, 회복하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그리고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코로나에서 회복되어지고 질병에서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위기가 바뀌고 우리의 절망이 바뀌어서 기쁨과 평화의 노래가 가득한 우리의 땅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미스바에서 모여서 회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에벤에셀까지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며 감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을 향해서 사무엘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이르기까지 지금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라며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히브리어로 아자나르 예흐와라고 합니다 아자르 예흐와라고 합니다 여기 나온 아자르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건 구약성의 히브리어로 기록됐잖아요 아자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신약성경을 기록하던 그 당시에 헬라우로 번역을 하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가 됩니다 그 단어가 쓰신 성경 본문 몇 곳을 보여드립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로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조금 더 넘어가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한 장을 더 넘어가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오 저 세 구절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뭔가요? 보혜사지요 그 보혜사 그것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것이 구약에서 말하는 아자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것이 돕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표준세 번역에서는 이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 밑에 줄을 달아놨어요 그리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혜사는 변호해 주시는 분 또는 도와주시는 분 도와주시는 분 우리 한자어로는 보혜사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 히브로는 아자르 돕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무엘상 7장에서 에베네셜의 전투를 승리하도록 도와주신 하나님 그것을 헬라시대에는 파라클레토스 우리는 보혜사로 번역을 합니다 그 보혜사 성령님은 단지 우리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성취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혹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별난 은사나 선물을 주시려고 기다리시다가 방언기도 하게 하고 가르치고 예언하도록 기능을 부여하시는 기능적인 하나님이라는 뜻도 결코 아닙니다 보혜사 하나님은 아자르의 하나님, 파라클레토스의 하나님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일상을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자르의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은 미스바의 기도 모임에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상황과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피난차가 되어주시고 환란 중에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성령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연약함 때문에, 질병 때문에, 암담한 현실 때문에 사방으로 막히고 우겨싸움을 당황하는 상황 가운데서 기도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나락에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 이름조차 부르기도 힘든 바로 그 시간에 기억하십시오 성령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아자르의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대신해서 나 대신 울어주시고 나 대신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더라 바울은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그것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나약한 모습을 보면서 찾아와 나를 대신하여 울어주시고 나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아자르의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이 민족 가운데에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닮은 한 피조물이 있습니다 창책에 나오는 여자의 창조입니다 하나님은 여자의 창조를 설명하면서 기록하면서 한 단어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 그것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실 저 단어의 말로 도우시는 하나님이 창조 질서 안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피조된 세계를 다스리도록 사람을 창조하셨지만 결코 피조 세계 위에 군림하는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는데 혼자서는 부족한 존재이고 상호 보완을 통해서만 비로소 가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자를 만드시며 돕는 배필로 창조하셨습니다 저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단어는 남자와 여자 그 누구도 서로를 향해서 우위에 있거나 홍도가 더 강하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기능이 다르고 역할이 다르고 삶의 고향이 다르지만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돕는 자로 서야만 한다라고 하는 창조의 질서를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뒤에 빛이 있으라 하시고 땅이 있으라 하시고 동식물이 있으라 하신 뒤에 마지막으로 꼭 하시는 당신의 감정이 있어요 뭐라고요? 보시기에 좋았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뒤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시던 하나님이 사람을 보시면서 창조하신 뒤에 좋지 않다 뭐가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그런데 그 말은 아담이 외로워 보인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 말을 담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혼자 있다 아자르 케네구도 그런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아자르의 하나님 파라클레토스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고 할 때 사용하던 그 아자르의 단어를 사람에게 한번 적용시키시는데 그것이 여성의 창조에 쓰였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사람은, 인간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간접적인 진술입니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다,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창조의 순간에 인간이 완전한 존재, 완벽한 존재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혼자의 힘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서로가 남자와 여자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존재로 살아가야만 된다 이것이 창조 질서다 이것이 나의 계획이고 이것이 나의 일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여성의 창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성의 창조를 알려주시면서 누가 더 힘이 있어서 강해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케네그도라고 하는 단어를 붙입니다 아자르 케네그도 뭐예요? 그에게 어울리는 도움을 주는 존재 남자에게 어울리는 연약한 자에게 필요한 형편에 맞는 상황에 어울리는 무엇보다 아담에게 하와를 붙이시면서 아담에게 적합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로 하와를 만드셨다 이것이 창조 질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상대의 유익함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배려하며 도움을 주는 존재로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예배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구약 안에서만 이 돕는다 아자르라고 하는 단어가 스무 번 넘게 쓰였습니다 그런데 딱 한 번 그것을 사람에게 적용시키셨어요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의 군사를 보내주신다 하나님이 원조해 주신다 하나님이 힘주신다라고 하나님의 주화가 되던 이 단어를 한 번 사용하신데 사람의 존재 목적을 설명하기 위해서 너희는 서로 돕는 자로 살아라 이것이 나의 창조 질서다 이 질서 안에서 너희가 살아야 된다라고 선포하시는 대목이 여성의 창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서로를 보완하며 살아갈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는 진정한 그리스도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를 통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어떤 삶이요? 그를 향하여 저를 향하여 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도와주는 그 삶을 살아감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삶이 이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세상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우리를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그 삶을 살아갈 줄 아는 그리스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2021년 지난 6개월의 시간들 코로나로 1년 6개월을 지나온 긴 시간들 우리가 살아온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고 인도하심이었음을 감사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기에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도록 이끌고 계심을 감사하는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지배하고 억압하고 자기 과시로 가득한 땅 속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지음받은 우리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상 가운데서 돕는 자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지나간 시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즐거를 아시고 찾아와 지효와 회복과 위로로 함께 하시며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 돕는 자로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돕는 자로 억압하는 자가 아니라 돕는 자의 자리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 살아내므로 창조 질서를 회복시켜 가기를 원합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 이 삶을 살아가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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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